빨리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 어머니 아십니까? 이따라 물어보세요 이리 가면 고향이여 사기 가면 하얀 일인데 미적뿐 없는 거래 헤매보는 상거래 휴 휴 이갈까 저리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서갈래길 산거리에 비가 내린다 휴 휴 휴 휴 우리 어머니 아십니까?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 보내주고 아침을 만듭니다 휴 휴 하루 하루 가면 평상도 길 돌아가면 차라리 없는 위적뿐 없는 거리 저리 가면 절차가 너무 오네 휴 와도 고구만 가도 고구만 방귀를 살아먹고 바랫길 산거리에 내가 젊은다 슈슈 감사합니다